자, 가겠습니다. 1장, 교육의 이해. 기본서업 맨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1월달은 그냥 수업을 했는데 3월달 수업에서는 제가 팁이라는 글자 또는 이티라는 단어들을 남발 아닌 남발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면접에 써먹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티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사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일종의 교육의 나 나름의 교육의 철학을 갖도록 시켜드리는 게 제가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면접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답을 하면 훨씬 더 돋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 갖고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이티라는 말을 드릴 거고요. 팁이라는 글자를 말씀드릴 때는 면접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2차 수업에서 면접 수업은 안 해요. 그리고 수업 시일에는 제가 여러분들 다 일정해서 봐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 수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모르는 것들은 시책 이런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2차 여러분 같이 스타트 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자주자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는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거. 읽기라고 저도 책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제가 언급은 안 해요. 그런데 읽어보시 도록. 그래서 공부할 게 조금 많아진다. 그 말이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어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봐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세 개나 저도 해놨는데 저도 ppd 자료 수업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활용해야 되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나눠든 그 필기노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체크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온 건데 또 눈에서 또 없어지면 못하지만. 아무튼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제가 필기노트를 봐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만든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수정을 해요. 제가 글자로 이렇게 몇 개 몇 개. 다시 또 하다 보면 형성평가지가 네 페이지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이거 네 페이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죠. 그쵸. 그래서 8시 20분까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성평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좀 저도 봐야 될 게 지금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뭐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교육의 어원 교학상장께서 ppd 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교학상장에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어요. 교학상장. 왜냐하면 여기 교학상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교사도 학생들이 배우는 건 이해해. 근데 뭐다? 우리 교사들도 가르치면서 배우게 된다. 제가 5, 6월 수업하면서는 제가 조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앞뒤로 조금씩 건드릴 거예요. 사실은 책 두 권 가지고 막 찾아가면서 수업하면 더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막 부담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제가 조금씩 건드릴 테니까 혹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쪽 부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저 교라는 단에다 강조점을 두고 보면 교사도 가르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느냐 하면 협동학습에서 인지적 측면에서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협동학습에서 실력이 향상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뭐 갖고 설명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잘하는 학생은 뭘 갖고 설명했었어요? 비고치기 개념 갖고 설명했었고요. 못하는 학생들은 삐아제 개념 갖고 설명했어요. 자 못하는 학생은 삐아제 개념이 뭐예요? 동료 교수. 그러니까 동료한테 배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보다는 동료. 그러니까 협동학습이란 말이에요. 동료 교수. 왜냐하면 인지적 불평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삐아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다 보면 나도 정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잘하는 학생이 비고치기 개념. 그 다음에 자꾸 못하는 학생들은 삐아제 개념을 설명하면 좋은데 이 교학상장은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예요. 조금 아는 학생이 조금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면서 자기도 성장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교학상장의 개념 가지고도 거기에 협동학습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PPT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그 PPT 자료에 또 나중에 빨리빨리 찾아보시면 교육방법에 협동학습 입장에 쭉 찾아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서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지 챕터별로 띠지 붙여놓고 12장의 교육방법 금방 찾아가서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줄탁동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죠? 사제 간의 동행이다. 그래서 누가 병아리가 쪼을 때 밖에서 어미가 같이 쪼아야 부하가 쉽게 된다. 어떤 TV인가 어디에서인가 봤더니 악어가 알에서 나오는데 어미 악어가 쪼아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부하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이걸 꺼내서 손으로 까주더라고요. 손으로 까주더라고요. 그걸 못 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렇던데. 자, 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의원, 교학상장, 교 유래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안주가 있다 하더라도 먹어보면 그 맛을 알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또한 지극한 진리가 있다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본 이후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배워본 후에. 따라서 가르친 이후에 비로소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성장한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개념에 교학상장 문자가 들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입니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제자 역시 그래서 이번에 학물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가르쳐보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은 부족한 것을 더 공부하여 제자에게 익히게 하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재를 영장한다. 그래서 스승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게 된다. 스승에다 이티 교사도 늘 공부가 필요하다. 교사도 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어른들이 끝이 없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서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전문성 신장과 관계되는 말이죠. 그렇죠? 전문성 신장과 관계되는 말입니다. 전문성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도 늘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책을 읽어보다 보면 뭔가 하나가 저도 요즘 다른 책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읽다 보면 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접근을 했구나라는 걸 저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막 한 두어 시간 읽다 이렇게 하나 탁 끄집어 저는 이제 그래도 저는 전문가니까 책을 쭉 다 읽으면 무슨 말인가 다 알잖아. 근데 어느 한 개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핀셋을 이렇게 뽑아낼 때가 있어요. 그럼 나름 나름 히어로를 느끼는가 그런 관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튼 교사들은 늘 그래서 단어풀이의 1번 교로서 장한다. 가르침으로서 성장. 두 번째 학구로서 성장. 이해 되셨죠? 두 번째 줄탁동시의 1번째 줄탁동시의 1번째 가장 이상적 사제지간이다. 이상적 사제지간 이티 우리 교사들은 줄탁동시 이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학생들을 미리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치? 학생들이 동쪽을 쪼고 있는데 선생님은 서쪽 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 이 줄탁동시의 개념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5개정교육 과제 학생 중심인데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줄탁동시의 개념 갖고 얘기하면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하고 수업실에 할 때 제일 웃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노랑지엘에서 배우셨네요. 선생님 감독관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 답하는 게 면접하는 답도 똑같고 수업실에 하는 거 똑같아. 틀린지도 모르고 똑같아. 왜? 여러분들끼리 하니까 내가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다 고쳐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말이 정말로 품위가 있어지지 않겠지? 왜 그래야 됩니까? 줄탁동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의미 볼까요? 쫄, 줄, 병아리야. 병아리. 닭이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동의 내재적 성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은 이란 내적 성장의 개발이다. 두 번째 쫄, 탁 어미, 어미예요. 이거는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쫄을 때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쫓아 껍질을 깨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를 교육관과 영역시켜 보면 교사의 교도 훈련성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학생대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에다가 또 ETA 같은 것을 쫄아야 된다 그 말씀에서 같은 것을 쫄아야 된다. 뭐를 얘기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눈높이 교육이에요. 눈높이 교육. 우리가 쓸 때 눈높이 교육이라는 그거. 자 그럼 줄탁동시가 우리한테 주는 팁은 뭐가 있느냐 줄탁동시의 팁 이상적 교육을 설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상적 교육 줄탁동시가 어떤 이상적인 교육이 된다. 아동의 성장 플러스 교사의 돈 뭐가 더 먼저예요? 아동이 먼저예요. 줄탁동시잖아. 무슨 단어를 먼저 쓰느냐를 굉장히 자존심 대결하는 것처럼 쓰잖아. 우리는 남북대화라고 북한은 북남대화라고 어떤 단어를 앞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지. 그래서 줄탁동시니까 아동의 성장 거기다 플러스 교사의 도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상적 교육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동시 교제 계속합니다. 동시 그래서 줄과 탁이 같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다. 안팎에서 일한 두 존재임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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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껍데기 자유하면서 비로소 병아리가 온전한 생명체가 태어나고 있어요. 즉 모든 생명은 혼자만의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시는 타인과의 관계성 그래서 결국 타인과의 관계성이니까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커진다. 그 말이죠. 교사들의 역할이 교사 역할 타인과의 관계성 그래서 교사 역할을 설명할 때나 아니면 이상적인 교육 같은 걸 설명할 때 줄탁 동시에 개념 갖고 설명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해 되시죠? 교학 상장은 초점이 그냥 교사도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크게 우리도 교사도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 그게 교학 상장 고만인데 줄탁 동시에 개념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 너무 커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 우리가 면접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ETA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념 개념 정의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써 있어요. 우리 교육의 개념 정의할 땐 첫번째 조작적 정의 기술적 정의 규범적 정의라는 말로 써요.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거니까 객관화시킬 때 쓰는 게 조작적 정의 자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쉰다 그러면 10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이 조작적 정의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사실은 연구할 때 써요. 연구할 때 개념이 명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연구할 때 연구가 분명해지죠. 그럼 연구가 분명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내적 타당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연구할 땐 항상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면 약물이 학습에 미친 효과라고 얘기할 때 그 약물이 뭐냐 약물에 따라서 효과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물을 이거라고 그런다. 이렇게 커피라고 그런다. 그럼 학습의 효과는 뭐냐 그 학습 중에서도 뭐냐면 암기력인지 체육과에서 얘기하는 근력인지 뭔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만 돼. 그때 쓰는 게 조작적 정의 그다음에 기술적 정의 그 자기들 기술 디스크립션 여기 나오니까 다른 말로 이 가치가 배제된다는 말은 제가 조금 이따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 말을 해석하는 거 해석이 해석 등산 산에 가는 거 그런 거를 기술적 정의 알겠죠. 대학에서 A 플러스는 95.23 알겠죠. 그다음에 규범적 정의 뭐다. 제가 이걸 갖고 강조할 거잖아요. 가치가 내포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가치예요.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적 정의 방식 조작적 정의 무엇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는 관찰되는 사태를 정의한 부분에서 포함된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볼 수 있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할 때 내적 타당돌로 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도를 수온주로 나타낸 눈금 이렇게 정의하는 거 두 번째 의의 그래서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도한 인간 행동의 변화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사실 그 앞에 따른 말이 있었어야 돼 정본모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이렇게 조작적으로 정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그러니까 교육이 되려면 계획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교육이다 그럼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행동이 변화되었을 때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본모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를 갖고 의의를 쓰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 의도하는 계획적으로 인간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었느냐 이렇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교육학의 제일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정본모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에서 조작적 정의는 교육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할 때 즉 교육 개념의 추상성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는 거 그래서 거기 한번 팁 인간 행동의 변화라는 곳에 팁이 어떤 팁이 될 수 있냐면 자 인간 행동의 변화가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교육은 다시 한번 정본모 선생님이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는 말을 쓴다면 변화라는 곳에 여기 팁을 댄다면 뭐냐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실에 써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변화지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알면 행해야지 아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계획적 변화까지 가야 돼 변화 교육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본모 선생님은 그냥 어디서 툭 얘기한 게 아니고 여태껏 가지고 종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된다 배웠으면 현장에 적용해야 돼 우리 교사 입장에 제가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배웠으면 현장에 적용 해야 하고 이해 되셨죠 그렇게 얘기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혹시 정의적 특성 생각나세요 정의적 특성이 교육과정이 있어요 지금 인강생들 혹시 ppt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인강생들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찾아가고 하면 되니까 스페이스바 탁 눌렀지 교육과정에 가면 블룸이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분류했죠 인지적인 거 우리가 아는 거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평가 정의적인 거는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인격화가 뭐예요 내 것으로 생활화된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격화까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인격화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생들 계획적 변화니까 정의적 차원은 인격화까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더더욱 더더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야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인지적인 것은 지식은 지식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나 정의적인 그러니까 아무튼 인지적인 것도 배웠으면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아셨죠 정의적인 것도 인격화까지 가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기술적쟁이 기술적쟁이 거기에 같이 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이것은 제가 좀 할게요 예를 들면 등산은 산에 오른다 이런 것들 말이지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데 이렇게 쓰는 거죠 문제점 보세요 기술적쟁이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목적이 배제된 채로 정의되기 때문에 교육의 수단적 가치 또는 외제적 가치가 개입된다 어? 여기 뭐라고요? 첫판 보세요 기술적쟁이는 가치가 배제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점에 외제적 가치가 개입된다 그랬지 그럼 외제적 가치는 가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가치가 두 개가 있잖아 내재적 가치와 외제적 가치 내재적 가치는 본질적인 거 외제적 가치는 비본질적인 거 내재적인 게 목적이고 외제적인 건 수단 그랬지 그럼 분명히 그것도 가치는 아니야 가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문제점에 기술적 정의에는 가치가 배제된다고 해놓고 문제점에 그 외제적 가치가 개입된다고 해놨단 말이지 그럼 뭔가가 안 맞잖아 우리가 공부한 거에 그러면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외제적 가치자 외제적 가치를 진짜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단적인 것도 긍정화된다는 거예요 수단적인 것도 긍정화된다 입시 위주가 우리 지금 대표적인 외제적 가치잖아 그럼 그거를 긍정하게 돼요 입시 위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제적 가치는 가치로 써주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마다 진짜 캐박해로 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가치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배제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내제적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외제적 목적을 추구하면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외제적 가치도 인정한다면 여기에는 가치 배제라는 말 쓸 수가 없는데 기술적 정의에서 가치 배제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아 수단적 가치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어서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의 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그런 말투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가치 규범적 가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티 규범적 가치에다가 교육은 가치지향적이어야 된다 1, 2월달에도 제가 WH로 얘기했었죠? 거기다가 이티 교육은 늘 가치지향적이어야 된다 늘 늘 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제대로 못하는 교육이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의 자녀교육 하나도 가치지향적이 아니야 전부 다 지 맘대로 욕해야 돼 이건 지 맘대로잖아 부모 지 맘대로 애들은 관심도 없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문제잖아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저도 교육학 정우였지만 너무 어려워 지금 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교육에 대해서 뭐 지뿌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애 나하고 길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소신 있게 했지만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치지향적이니까 그래서 거기 개념 규범적적인 하나의 정의 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술적 정의 비교 한번 보세요 기술적 정의는 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적 정의는 한 단어가 어떤 뜻? 그래서 여기 기술적 정의는 저기 써있지만 단어의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규범적적은 뭐를 얘기한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의미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어떤 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교육만이 아니고 여러분 정의도 다 똑같은 거고 여러분 정의에서도 조작적 정의할 수 있고 기술적 정의할 수 있고 규범적 정의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교육은 규범적 정의에다가 상당히 많이 초점을 두고 얘기하게 된다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기르는 것이 그래서 규범적 정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기술적 정의는 객관적이고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 중립적이라면 여기는 가치를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부여하는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 전공에도 혹시 한번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번째 대표적인 뭐냐면 피터스가 이 규범적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 오른쪽 페이지에서 할 거 조금 이따 할 거지만 피터스는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죠 규범적인 거에 두고 있죠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읽어볼게요 피터스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교육 개념 속에 북박해 있는 가치를 도덕적으로 온다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전달을 해 주다 그래서 교육에서 규범적 정의는 가치 맥락에서 교육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했을 때 교육의 개념 속에 북핸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피터스가 내재적인 것만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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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논술과제 WH 오늘의 WH는 뭐냐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시오 오늘의 WH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시오 비판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시오 오늘의 WH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교육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 써있는데 이제 두 번째 준거부터 자 칠판 볼까요 준거가 뭐예요 준거가 기준이잖아 준거지양 뭐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평가 그렇지 그 목표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 준거지양 근데 그 목표가 준거가 되기도 하지만 정상 분포가 준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능력의 준거가 되기도 하고 성장의 준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4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참조준거 참조준거 기준이 글자도 뭐예요 기준은 yes or not의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 이거 엄청나게 우리한테 시사는 굉장히 커요 준거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 교육의 준거 자체 다 쓰시죠 이 팁 팁 이 팁이면서 팁인데 이게 뭐냐면 이 준거 자체가 준거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피터스가 얘기하는 준거 자체가 준거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교육인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근거가 피터스 거다 아까 말이야 그럼 내가 팁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 피터스가 교육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고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 하면 이러한데 그렇게 본다면 저도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답이 된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누량진에서 배웠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김인식 교육하고 있는 김군들은 면접에서 굉장히 강점이 굉장히 커요 정말로 커요 다른 사람보다 다 똑같이 하고요 하나만 돋보이게 얘기해도 인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왜 모두가 다 똑같은데 거기서 하나만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그럼 여태같이 평가했던 거 다시 찾아가고 그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아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뒤에 선생님은 계속 다른 얘기했네 그럼 다시 찾아서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접에서 거의 안 깎여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실현해준 대로 하면 거의 만점 맞고요 2차도 100점인 거 알고 계시죠? 나 지금 2차 여러분 100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야 물론 1차에서 붙어야 2차가 있으니까 내가 1차 전공전공 그러고 있지 사실은 교육하기 다 합하면 120점이야 근데 내가 그 뒤 거 100점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수업 실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지적질 할 거고 머리 아플 정도로 지적질 할 거고 꼭 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증거 자체가 뭐다? 진짜 내가 얘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 첫 번째 뭐냐 자 여기 보시죠 우리 다 아는 거죠 목적적 차원에서 뭐라고 불러야 된다? 규범적 증거 그럼 교육은 뭐여야 된다? 내재적 가치를 내포하는 것만의 교육이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시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피터스에 의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괜히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냥 막 무슨 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 교육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이 막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두 번째 내용 차원에서 뭐라고 그런다? 인지적 증거 근데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인지적 증거 지식에다 플러스 인지적 안목 우리 지금 1, 2월 달에 공부했던 것들이잖아 여기다 이제 더 붙여갈 거란 말이지 인지적 안목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점을 굳이 쓸 건 없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터스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갖고 얘기해요 왜 인지적인 것만 교육이라고 보고 그럼 정의적인 건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다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피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적인 것을 일단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아는 말이 뭐예요? 저 개념 없는 놈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정의적인 것도 아는 것이 먼저다 또 알아야 된다 누가 얘기했어? 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 알아야 돼 진지 그래야 도덕적 행동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지의 무지를 자각해야 되는 거 그런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적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정적 중고라고 그러죠 과정적 중고는 뭐예요? 학습자의 의식 이 학습자의 의식은 뭐와 관계되는 거죠?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개념 의식 목표를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자발성은 뭐예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 학습자의 의식은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발성은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자 교제 보겠습니다 설명합니다 규범적 중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피터스 각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 칠판 다시 보세요 피터스 각 시험 문제에 나오면 목적적 차원이라는 게 아니고 첫째 규범적 중고로 규범적 중고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고 아니면 거꾸로 교육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범적 중고를 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그러니까 키워드는 규범적 중고가 키워드예요 이 목적이 키워드 아니야 이게 이제 설명하려고 왜 우리가 공부할 당장 목적, 내용, 방법, 평가 평가는 거의 없으니까 목적, 내용, 방법 계속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자 교재 계속합니다 1번 그래서 교육은 가치 있는 활동이나 과정과 관련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이 뭐예요? 가치지향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슬림이란다 교육받은 사람이란 내재적 가치 예컨대 정확 우아 지혜 정직 우정 뭐 이런 것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절 이런 것들 그렇죠? 민주, 시민, 생활 즉 내재적 가치를 가르칠 때 교육이 되면 수단적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행동은 교육에 있는 훈련이라고 보고요 강습, 훈련 두 번째 인지적 중고는 뭐냐 교육 내용이 지식 이해 플러스 인지적 안목 피터스는 가치들 중에서 인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인지적인 가치들 중에서 그가 주목한 지식 이해를 넘어서 인지적 안목이 인지적 안목을 고민되어 있어요 교육받은 사람이 필수적인 가치로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도야로서 교육할 때 그 도야가 일종의 이런 눈을 길러주는 우리 조금 이따 궁금하겠지만 도야로서 교육에서 뭐 얘기하죠? 능력, 심리학 그 능력이 뭐예요? 이 인지적 안목이 그 능력이 무슨 말인지 아실게 조금 이따겠지만 그래서 능력, 심리학 할 때 그 능력은 부소, 능력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힘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결국은 인지적 안목이에요 그 힘이 생긴 것은 교육을 보는 눈 그런 말이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인지적 안목이 결여된 과학자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훈련받은 과학자다 세 번째 교육의 과정적 차원에서 준 거는 뭐냐? 과정적 준 거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준 거 과정적 준 거는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의식에다 ET 목표 제시 자발성에다 동기발 ET 학습자의 의식 목표 제시 자발성 동기 유발 교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동기를 개발하는 게 이것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과정적 준 거는 교육 방법에 있어 전달되는 내용이 가치 있고 학습이 잘 일어난다 그 방법이 부도독하면 교육의 과정적으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과정이 부도독한 게 뭐예요 무조건 왜요 이 새끼야 그러고 뒤집게 펴는 거지 일종의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학습자의 2번 학습자의 의식은 무엇을 전달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며 자기가 도달에 대한 기준이 어디인가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2번 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과 의도성을 중시한다 동기발이 필요하다 그러고 해서 어떤 수업이 제일 좋은 동기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수업 방법 발문식 발문을 하면 학생들이 자꾸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본 학생들이 있었어요 내용은 인지적인 건데 방법은 학습자의 자발성에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 그러면 교사 중심의 강의식기 이잖아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내용을 가르친다 그럼 강의식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지적인 거 내용에서는 인지적인 걸 얘기해놓고 방법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성을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단순히 지식이면 교사 중심이에요 이해까지면 지식을 이해시켜 놓은 교사가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다분히 교사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해까지 가야 돼요 안목을 갖는 것 까지 이거는 누구냐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목을 기르는 게 교사 해줄 일이야 아니에요 안목을 키우는 건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지적 안목을 갖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내가 얘기해서 그거 무슨 말인가 알겠어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그걸 갖고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고터는 것이 필요한 건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가면 탐구 문제가 있는데 이 탐구 문제는 5,6월 달에 저희들이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3,4월 수업 수업에서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탐구 문제를 다루고 나면 아하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돼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들을 계속 암기해 가시면 그리고 키워드 체계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탁탁탁 아마 키워드 체계도 나와 있을 거예요 키워드 체계도 나와 있겠지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키워드에 거기서 피터스 교육에 준 거 정확하게 딱 너무 잘 나와 있네 에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떨어졌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규범적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의 규범적정 명품 수업인데 7,8이 명품이 아니네 좀 지저분하네 자 첫 번째 주의부로서 교육과는 뭐예요 고대 교사 교육 자 ppt를 제가 그래서 고대 교사의 교사 중심 옛날부터 교육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건 교화와 같은 게 주의부로서 교육관이에요 근데 지금 주의부로서 교육관도 뭐예요 규범적정이지 그럼 교수님 선생님 고대로 주의부로서 교육관이 이게 가치 이건 가치지향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언제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주의부로서 교육과 그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옛날에 요거 요 때는 얘가 제일 퍼스트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야 왜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해 안 변해 변해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아세요 김희식이 했어요 아니요 누가 했어요 우리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가치는 변화한다 공부한 사람 뒤디뀔 뒤디뀔의 보편적 사회와 의하면 그 보편적 사회는 규범 교육을 얘기하잖아 그 규범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뒤디뀔 얘기를 해요 책을 다 찾아가면서 수업하면 우리가 수업을 못 하니까 안 찾아는 한 번만 참 찾아보면 다음부터는 안 찾겠지만 또 찾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 뒤룩갱을 보면 나와 뒤룩갱 194쪽에 보시면 어디 있니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나도 아야 안 보인다 빨리 찾으려니까 안 보인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 그쪽에 있구나 195쪽에 있구나 195째 보편적 사회와 두번째 점에 맨 끝에 따라서 도덕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환하게 돼 있지 어디 있는데 있어 우리 여러분들 여기 필기노트에도 있어요 써져 있어요 여기 미리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써놨어요 여러분 필기노트에도 보시면 시대에 따라 변한다 어제 내가 확인했어 거기 제목 바로 밑에 있다 그렇지 교육관 교육적형에 달려있는 시대에 따라 변환하게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중요한 가치였었다고 계속 갑니다 두번째 주형으로서 교육은 뭐예요 주형으로서 교육은 행동주의 심리에서 주형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주형으로서 교육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관이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적 우리나라 현실은 주형으로서 교육관이 기본이에요 왜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가 만들어 주는 거 암기해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글자가 뭐 이래 현실적 치우겠습니다 현실적인 대표적 교육관이야 입시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알겠죠 입시 위주의 교육 그래서 행동주심리학 주형 초형 먼저 초형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지 SRA에서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 입시 위주의 교육 이게 이제 주형으로서 교육관이야 그래서 근데 이 주형으로 교육관은 로크의 백지설의 영향을 받아요 왜 아무 색깔도 없어야 그림 그리기 그렇죠 그래서 백지설 백지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로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로크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리고 그리고 이 주형으로서 교육관은 또 어디에서 써먹어요 이게 기능론 기능론에서도 주형으로서 교육관을 가져요 기능론은 뭐예요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가고 능력이 올라가면 지휘이 올라가고 정해져 있어 SR 교육 안 받으면 꽝꽝 알겠지 SR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기노트에 보면 써 있어요 행동주의 기능론 이렇게 써져 있지 그렇지 필기노트에 써져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주입으로서 교육관은 올바르지 않은 거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은 주형으로서 교육관으로 받게 돼요 그 필기노트에 주입보다는 주형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써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책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야라수 교육관은 이거 본다면 하겠습니다 책 보시죠 주입으로 교육관 얘기할 때 있고 주형으로 교육관 행동주의심의 근거한 교사의 능률성을 신뢰한다 교사의 능률성을 신뢰한다 뭐요 만들어갈 수 있다 교사 중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백지서를 수용한다 로크의 백지서를 수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크가 주장한 게 아니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로크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의 근거로 썼다 그 말이에요 왜 로크는 도야로서 교육을 주장해요 그래서 로크가 주형으로서 교육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로크의 이론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근거로 썼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기능론에서도 주형으로서 교육과를 얘기한다 그래서 세곤에서 한 번에 이런 입장은 석회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모양의 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뭐예요 주형이지 틀 주형 주조 마찬가지로 교육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을 학습자가 만드는 것을 보므로서 학습자는 피동적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주형으로서 교육과는 학생들을 피동적으로 만드는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주요로서 교육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기초한 조건의 이론이 여기에다 이 조건의 이론이 얘가 뭐냐면 쉐이핑을 설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벌써 10시가 되어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도야로서 교육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